네, 여보세요.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나잇살을 찾아볼 수 없는 몸매가 돋보이는 미선 씨.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이었던 체격이었거든요. 한 60에서 63kg, 보통 한 66, 77 사이즈 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일단 밥 먹으면 무조건 카페에 가서 디저트 항상 먹었죠. 빵이나 케이크 매일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간 디저트 류를 먹었던 게 살이 야금야금 찌기 시작해서 70kg까지 살이 찌더라고요. 달콤한 간식의 유혹 앞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은 건데요.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일단 너무 싫었고 가장 큰 문제는 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무줄 바지 하나를 가지고 그냥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그 정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통통하신 편인데 혈압과 혈당으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 유전적으로도 비만이나 질환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미선 씨.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특히 신경 쓴 게 있답니다. 유지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는 극단적인 식단이나 강도가 높은 운동도 아닌 식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어요. 잘 관리한 덕분에 3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하고 지금 한 4년, 5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어렵다는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되찾은 미선 씨. 체중 감량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식욕과 체중을 잡기 위해 미선 씨가 선택한 신의 한 수.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식욕 조절을 위해 챙기는 이것. 그 정체는? 이건 GLP 생성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체내 GLP 호르몬이 잘 생성되어야 식욕이 조절되고 포만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욕으로 고민할 때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식욕 조절과 포만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시간을 하고 나신 건데 이유가 있나요? 오후 4시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기 전에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이때 가짜 식욕이 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GLP 생성 유산균을 챙겨 먹으면 가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미선 씨의 식욕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도와준 GLP 생성 유산균은 무엇일까요? GLP-1 생성 유산균은 식욕과 포만감에 영향을 주는 GLP-1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체내 지방세포를 억제하는 2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중에서 GLP-1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균주가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줄여서 롱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롱검은 장래의 균충을 정상화시켜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GLP 생성 유산균 속 롱검 투여 후 조직세포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GLP-1 호르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체중감량을 돕는 또 다른 균주가 있답니다. 바로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NBM-7-1 줄여서 NBM-7이라고 불립니다. 장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염증성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배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GLP 생성 유산균 속 NBM-7은 장래 환경을 개선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GLP 생성 유산균 속 롱검과 NBM-7이 천연 GLP-1 호르몬을 촉진하여 식욕 조절과 포만감을 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건데요.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미선 씨의 일상을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펜스 산매경에 푹 빠진 미선 씨. 체중 15kg 감량에 성공한 후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고 즐기고 있는 취미랍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SNS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댄스 챌린지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미선 씨. 5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즐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사실은 가끔은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자 하자 제가 꼬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체중 감량이 만들어낸 결실이죠. 그렇다면 현재 미선 씨의 체중은 약 54kg. 거기에 20대도 부러워할 잘록한 허리둘레까지. 미선 씨에게 군사른 남의 이야기. 나이를 잊은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어 언니 어서와. 날씨 많이 덥다. 그치? 근데 여름 날씨야. 한여름 같아. 그치? 진짜 여름에 빨리 덥다. 진짜 많이 덥다. 근데 우리 미선이가 너무 많이 예뻐졌네. 요즘에 조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내 일이야 운동하는 게. 지인 선희 씨가 기억하는 미선 씨의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또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살이 찌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자신감도 좀 많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울감이 좀 컸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밝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아요. 지인의 방문에 식사 준비가 한창인 미선 씨. 평소 식단도 궁금한데요. 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단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단을 정하거든요. 다이어트한다고 평생 샐러드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참다가 입 터지면 바로 요요가 오는 걸 경험해봐서 이제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끼 정도는 먹고 한 끼는 가볍게 먹으면서 식욕을 조절하고 있어요. 미선 씨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진짜 별로 안 차렸는데? 아니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아 그래? 응. 한 번 먹어봐. 또 쌈두.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는 미선 씨. 식단뿐만 아니라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장에서 생성되는 GLP 호르몬을 생성하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천천히 먹으려고 하고 있어. 식욕을 다스리고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벌써 다 먹은 거야? 응. 이제는 포만감도 생기고 식욕이 조절되니까 아까워도 남기게 되더라고. 부럽다.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식욕이 너무 왕성하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 그 비결이 뭐야? 비결? 아 잠깐만. 미선 씨의 넘치는 식욕을 잡고 체중 감량을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 식사 후 꼭 챙긴다는 이것. 그게 뭐야? 이거 GLP 생성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 체내의 GLP 호르몬이 잘 형성되어야 식욕이 조절되고 포만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내가 식욕을 고민할 때 지인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식욕 조절과 포만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매일 챙겨 먹고 있어. 어 그래? 나도 줘봐. 식욕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준 GLP 생성 유산균. 다이어트의 최대적 가짜 식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양껏 먹었지만 또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낀 경험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 식욕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이 가짜 식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렙틴 저항성 때문인데요. 렙틴 저항성이란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더 먹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GLP-1이 렙틴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